똑똑똑 트리컬 트리트 두둑해 아기 상어 올래 으악! 할로윈 몬스터들이 병원에 왔어요! 어서 어서 오세요 아기 상어 병원에 아픈 곳이 어디든 샤샥 낫게 해줘요 샤샥 샤샥 마녀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아야 아야 아파 손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내 스프를 맛보면 깜짝 놀랄걸?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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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톱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너무 아파요 뽀각뽀각 손톱이 불어졌네요 아우 많이 아팠겠어요 손톱이 부러지면서 세균이 생겼을 수 있어요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지 않게 먼저 소독해줄게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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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소독이 끝났으니 울퉁불퉁해진 손톱 끝을 다듬어 드릴게요 으응 조심조심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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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부어오른 살에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연고를 발라줄게요 으응 꿈꿈이 약을 발라줄게요 으응 으응 마녀손톱 치료 끝 으응 무슨 소리야 마녀는 무조건 긴 손톱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장 긴 손톱으로 만들어줘 으응 으응 어쩌지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손톱 위에 가짜 손톱을 붙여줄게요 으응 초록색 손톱을 붙여줄게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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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하지만 이것도 내가 원하던 손톱은 아니야 으응 그렇다면 이 손톱인가 으응 으응 그래 바로 이거지 나에게는 긴 손톱이 어울려 하하하하하 휴 마녀의 부러진 손톱 치료 끝 부러진 손톱 새롭게 바꿔줘요 마녀 튼튼 손톱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낫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고마움의 표시로 이 마녀의 특제 수프를 맛보여주겠소 전 괜찮아요 저..저도요 어서 먹어보라고 아우 아우 알겠어요 아우 아우 이게 뭐야 우리 몸이 바뀌었어 야앙 트리클 트리트 할롱 장난이지롱 하하하하 하하하하 두 번째 뱀파이어 환자분 들어오세요 어 어 아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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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부러졌어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야 힘들어라 아따 아야야 내 발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 아야야 아 아이고 이런 뽀갓뽀갓 팔이 부러졌네요 아이고구 제가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팔이 많이 부었어요 우선 엑스레이로 뼈 상태를 확인해볼게요 다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어머나 뼈가 모두 사라졌어요 제가 뼈를 찾아 드릴게요 아우 아 아니 이건 늑대인간 발이잖아 다른 뼈를 골라드릴게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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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건 좀비 팔이잖아 하하 하하 그래 진짜 뱀파이어 팔은 이거야 맞아 이게 내 팔이야 그 다음엔 몸에 기운이 없는 것 같으니 제가 특별히 채소를 갈아 만든 영양 주스를 드릴게요 힘이 좀 나는 것 같아 고마워 아기 상어 아 아니 너무 피 같잖아 뱀파이어 치료 완료 아 꼬각 꼬각 부러진 팔 깨끗하게 나았어요 팔 튼튼 몸 튼튼 아기 상어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달았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예 어? 어? 뱀파이어는 어디로 갔지? 모르겠어요 세번째 해골 환자분들 들어오세요 아야아야 내 뼈 맞춰주세요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신난다 자, 날아 네모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고 이런 피거피거 뼈가 모두 섞여있네요 제가 뼈를 제자리에 맞춰드릴게요 어떤 뼈가 누구의 뼈인지 헷갈리는데 아하! 이럴 땐 마법안경을 쓰면 누구의 뼈인지 알 수 있지? 분홍, 파랑, 노랑 이제야 누구의 뼈인지 정확해 보이네 제가 뼈를 맞춰드릴게요 먼저 첫번째 분홍의 골부터 맞춰보자 노랑의 골과 파랑의 골은 빼고 분홍의 골의 뼈로 맞춰주면 짠 다 됐다 다음은 노랑해골을 맞춰보자 파랑해골은 빼고 노랑해골로 맞추자 슉슉슉 좋아 마지막으로 파랑해골 치료 끝 감사합니다 그런데 뼈 사이사이가 너무 아파요 이런 너무 많이 움직이는 춤을 추면 뼈 사이사이가 아플 수 있어요 뼈 사이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 주사를 놔드릴게요 무서워 아프지 않게 놓아드릴게요 이제 정말 하나도 안 아프네 우와 이제 완벽해요 하루 종일 춤출 수 있어 야호 해골들 뼈 맞추기 치료 끝 삐걱삐걱 해골뼈 제자리에 맞춰줘요 뼈 튼튼 해골 튼튼 아기 사모 의사 최고 신나 신나 다 낫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해요 예 우릴 치료해 주신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최고의 댄스를 선보이자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춤발라라라라 우와 고마워요 해골 환자들 모두들 치료를 잘 받고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아기 사모의사 선생님 아이쿠 깜짝 놀랐어요 아이쿠 깜짝 놀랐어요 아이참 또 어디로 간 거야 여깃지롱 우리도 한 번 더 신나게 춤발라카 춤발라카 춤발라 춤발라라라라 아직은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네 친구들 다음에도 같이 치료해보자 그럼 안녕